요금 인상은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기나 가스를 만드는 연료값이 너무 비싸졌다는 건데, 요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올 겨울 동안 에너지를 10% 덜 쓰는 운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내년에도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정부는 비상상황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70년대 올 쇼크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를 만드는 주요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 값이 치솟았다는 겁니다. 국제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43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스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올 동절기를 현재 가지고 있는 가스로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요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연료비 감당이 안 된다는 판단에 정부는 실내에서 옷을 껴입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에너지 10% 절약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18도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 온도는 17도로 낮추고 개인이 온풍기나 히터를 쓰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들어갑니다. king 한글자막 by 한효정